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오랜만에 월간 최적 시리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9월 5월을 또 많이 기다린 친구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의 요즘 목상태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왜 9월 달은 걸렀냐고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간 최적 시리즈를 보는 게 또 나름의 소스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까지는 월간 최적 몇 월 후 해서 선생님의 근황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뭐하고 있냐? 그 다음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고 남은 게 또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연구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이 시기에 바쁠까? 뭐 이런 등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당히 엄중한 시기에 선생님의 근황 타령하고 있을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말이 이상한데? 마스크를 벗게 될 날이 올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혹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선생님이 10월 말에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또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아 우리 유빈이 우리 유빈이는 불법 유빈이는 불법 유빈이가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 꽤나 있습니다 뭐 땡 유빈, 땡 유빈, 땡 유빈 성인이 다르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우리 유빈이는요 불법 행위를 힘들어합니다 우리 유빈이는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파트를 어려워합니다 아닌 유빈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겪어본 바에 따르면 유빈이는 불법 행위 파트를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다는 얘기입니까 불법 행위가 작년 수능에서 이거는 정답률이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 날인데 정답률이 72%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6월 달은 그래요 진도를 다 못 나간 친구도 있고 진도를 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안 다져져 있는 거예요 여물지 않았다는 표현을 선생님이 가끔씩 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평이하게 내도 6월 모의평가는 정답률이 낮을 수 있어요 9월 모의평가 치열하게 준비를 하죠 그때도 정답률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된 우리 실수들의 승부라고 할 수 있는 정법에서 수능 날인데 정답률이 72%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준비했냐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특정한 부분에 힘든 친구들 혹은 자신 없는 친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려야 될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빈이는요 일탈 유빈 일탈 이론에 관련된 퍼즐형 문제도 어려워합니다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놈이 차별교제 낙인 퍼즐형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때도 이 문제를 꽤나 틀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66%라는 건 3명 중에 1명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 문제 어떻게 간단하게 푸는지를 알려드리기도 하죠 특히나 이 문제가 9월 모의평가 때 기억에 몇 점이 들어가냐 1점이다 그게 1번에서 정답이 되다 보니까 아주 도발적인 문제였죠 자신 없는 친구들이 문제를 찍을 때 1번에 손이 잘 안 갑니다 그거를 평가원이 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생님이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엄청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요가 홀수다 당연히 얘도 홀수인데 그러면 2점과 기억을 더하면 홀수가 나와야 돼 1점 또는 3점이 들어가 그런데 논리적으로 3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답은 1점이다 그래서 이런 논리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월간 최적 10월호에서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 선생님의 파이널 강의 혹은 9월 모의평가 토파보기를 들어본 친구들은 이런 것들로 다 전달을 해드린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선생님이 인간 최적이 너라면 수험생 입장이라면 모르겠어요 진짜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돌이켜보건데 선생님도 수험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당시 수능 직전에 10월달에 확실하게 잘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그 당시에 하루하루를 버텼을까 근데 이건 있습니다 목표는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오로지 섬탈출 섬탈출 제주도를 탈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 가서 락밴드 메탈밴드를 만든다 헤비메탈밴드를 만든다 선생님이 공교롭게 어제 또 이 목소리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음성검사를 또 합니다 몇 달 지났으니까 어떻게 이제 약도 먹고 했으니까 어떤 경과가 있을까 해서 음성검사를 하는데 거기 음성검사 해주시는 분이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최적 강사 그래서 목을 많이 쓴다라는 걸 적어놓고 나서 헤비메탈 헤비메탈이라고 정확하게 네 글자를 적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가요? 라고 하길래 네 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헤비메탈 밴드에서 노래도 하다 보니까 목을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네 글자 헤비메탈 음 어쨌거나 섬탈출의 목표는 어쨌거나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그때 만약에 꺾여버렸다면 근데 그 당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왜 10월달에 딴 생각하지 않고 어쨌거나 그래도 수능에 집중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여러분들과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뭐 정법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컨텐츠가 부족하다 라든지 진짜 할 게 없다 이런 불만이 있는 거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죠 컨텐츠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금 고3 강의로 사회문화와 정법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의 갬성이 비슷하면서 또 다르거든요 특히나 수험생들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사회문화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 정법은 너무 없어서 할 게 없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수능에 집중하게 되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는 진짜 너무나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다는 게 지금처럼 인강이 없기도 하고 믿는 선생님을 따라갈 만한 커리큘럼도 없고 학원도 다녀보지도 않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학교 선생님의 강의와 그 다음에 그 당시 EBS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 봤다 계속 봤다 아니 선생님 봤던 거 또 본다고 뭐가 있나요? 아 근데 그게 묘미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한 번 봤다가 다시 보잖아요 계속 보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보다 보면 이게 진짜 곱씹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약점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겨내 봅시다 근데 사람이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시간이 누구든지 제한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만 성과가 딱 다 나타나니까 이거는 원래 교육학에서도요 일정 정도 실력이 정체되는 친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마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에 선뜻 손이 안 가요 틀릴 것 같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시기에는 아니 뭐 이 시기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한 번쯤 공부가 된 친구들은 약한 부분을 막 계속 후벼 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의 약점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막 뼈 때린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부딪혀 이겨내야 하는데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하는 경우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과목은 좀 덜하고 저 과목에 더욱더 전략적으로 신경을 쓰자 이게 아니라 사회탐구로 도피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강의 22년째 하면서 많이 지켜봤겠죠 이 얘기 듣고 뜨끔한 친구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사회탐구로 도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국어 수학에서 성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사회탐구는 그나마 좀 이야기도 재미있고 문제 푸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정치와 법에서 세트 문제 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탐구는 기본적으로 문항 문항마다 잘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맞히고 하나 맞히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요 그러다 보면 해야 할 것들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면 보시면 하고 싶은 거 내가 사탐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반대로 국어 수학을 미루는 건 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야 하는 것 선생님도 참 이런 얘기를 하기는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언젠가 분명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생모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아예 거기 필적 확인란에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래서 최적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은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이런 것도 응원이지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푸시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 근데 그 말이 어떨 땐 듣기 싫어요 왜? 아 저 인간은 왜 나한테 계속 해라 해라 이러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합니다 할 수 없으면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고민도 해봤어요 그냥 시원하게 우리 제자들한테 야! 나는 응원한다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이 말이 당연히 중요하고 선생님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데 이 시기에 딱 한 번만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것만 막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입맛에 쓰더라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30일 동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제 지역적인 걸 찾아 나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정법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엽적이다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 딱 한 번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지엽이라고 하는 건 지자가 나뭇가지 할 때 쓰는 지자고요 엽자는 이파리 할 때 쓰는 엽이에요 그래서 그려드릴 때도 있죠 수업하다가 나무가 제대로 서려면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되고 땅에 그리고 기둥이 꺾이지 않고 올곧게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지엽이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랑 여기에 이파리가 있어요 여기 엽입니다 이거 지에요 얘는 뿌리 근 자를 쓰죠 뭐 나무는 기둥 뭐 주 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뿌리와 줄기가 뿌리와 기둥이 중요한 거지 지엽이라고 하는 건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말 그대로 격가지이자 이팔이다 보니까 본질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걸 원래 지엽적이다라고 불러요 뭐 썩 좋은 뜻으로 쓰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런 거죠 아 너네 이렇게 지엽적인 것에만 집착하니 이럴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정권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엽적인 것을 왜 원하는지도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지엽적이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 뭐 그 자체로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준비가 돼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엽적인 것도 몇 개 좀 보고 새로운 것도 몇 개 좀 익히면 마음이 좀 안정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스가 기선제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선생님은 강조했었어요 기선제압에서 네가 새로 보거나 새롭다고 느끼거나 어 잠깐만 얘는 내가 몰랐던 건데 야 이게 교과서 귀퉁이에 숨어있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내가 챙겨볼까 선생님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새롭게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첫 번째 중요한 건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게 다 된 친구들은 지엽이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도 안 말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이미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 교과서에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원래 있는 것들마저 놓치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뭔가 계속 아니 잠깐만 내가 기출문제 다 풀었는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게 완전히 다져졌고 여러분들한테 채화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한자를 좋아하세요 이것도 뭡니까 이거 적자 생존이 적자 생존이고 아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대 소 응응 아 대소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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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 한자를 못 읽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죠 그건 어찌 보면 교육과정 탓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그렇게까지 막 강조하는 그런 교육과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 수업시간에 여기서 네 글자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선 후 경 중입니다 얘는 대소죠 대소 아 얘가 안 읽혀요 이게 뭘까요 완급입니다 완급 큰 것과 작은 것 뭐 솔직히 뭐 지금 뭐 개념이 크다 작다 이런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자기한테 좀 크다고 느끼는 것과 좀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선생님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선후 경중이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해야 될 것은 완급 조절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해야 될 것은 완급 조절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판단하셔야 되죠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이 시기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험생 커뮤니티나 아니면 선생님 게시판 질답 게시판에 와서 질문하는 것만 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언급은 하셨는데 최근에 출제가 안 됐던 내용들은 버려도 될까요 우리 조교들이 열심히 답변을 다는데 사실상 버려도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나머지 게 완벽하게 돼 있어 근데 사회계약서를 자기가 안 하면 너무 불안해 그럴 때는 하세요 사회계약서를 아니면 정법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 발전의 역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특히나 이제 국제관계에 가서도 아 뭐 기억나죠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 흐름대로 내가 지금 세계사 공부하고 있는 건가 정법 공부하는 건가 헷갈려하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게 다 되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중도 따지셔야죠 가볍게 봐야 될 것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가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매번마다 뭐 9월 모의평가 때는 뭐 이렇게 주목을 했다 뭐 정답률이 어쨌다 그 다음에 또 최근 추이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 개념의 완급 조절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느슨하게 할 것과 되게 집중해서 할 것들도 선생님이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맺고 끊음이 딱 정확하려면 이제 공부를 할 때 뭔가 완급 조절 그러니까 좀 빨리 땡겼다가 좀 느슨해졌다가 빨리 땡겼다가 느슨해졌다가 음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혼자서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너라면 이번엔 내가 너라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뭐 준비해오거나 선생님한테 이익되기 위해서 준비해온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라면 약점부터 다시 공략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모의고사를 봤어 1번에 뭐 정법에서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가 나와있을 거고 사회문화에서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9월 모의평가 때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정답률이 낮았죠 역대 최저 정답률을 찍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을 뭐 1시간 2시간 잡고 복습할 거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틀렸던 이유를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걸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약점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작년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다시 토파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9월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는 토파 보기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너라면 진짜 솔직히 너라면 선생님 이거 외워요 그냥 달달달 외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외우겠다 생각해서 그냥 앉은 채로 계속 몇 시간대 보는 게 아니라 외워질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주기적으로 뭐 3일에 한 번씩 뭐 4일에 한 번씩이든 남은 기간이 30일이라고 친다면 몇 차례는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여러분 직접 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설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봤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요 문제는 요렇게 설계되었고 작년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가 올해 6월 모의평가 이렇게 전문가처럼 사고할 수 있게 돼요 그게 힘들다면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선생님이 다 완급 조절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3번 적생모를 외울 때까지 반복한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 적생모 다 풀었는데 오답 체크도 했고 선생님 강의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특히나 시즌 3와 4는 직접 느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와 이거 정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혹은 작년 수능을 최대한 잘 반영하셨구나 자기가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요 수능 말고 학교 시험 대비했을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 시험 대비할 때 그때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대체로 학교 선생님께서 범위를 뭐 주시거나 뭐 아니면 좀 약간의 예고를 하시죠 약간의 스포 이런 거 이런 것 좀 주목해서 낼 거야 그러면 미친 듯이 막 그 지문들을 막 외울 거예요 폭발적으로 여러분 그게 수능에도 아예 안 먹히겠습니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수능에 300일 전부터 외워라 이건 힘들겠지만 이미 6월과 9월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적생모도 시즌 3와 이제 4가 곧 나올 텐데 그 시험지를 진짜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판서해준 내용과 곁들여서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정말 폭발적인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적생모를 풀어봤고 최적화 파이널을 들어봤다는 친구들은 진짜 헌법재판소 문제를 여기까지 변형을 하거나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우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선생님은 단언컨대 그 6월과 9월에 정답률이 낮았던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문제를 여러분이 적생물을 통해서 수월하게 풀 수 있다면 선생님은 진짜 진짜 뿌듯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문화 마찬가지 사회문화도 예를 들면 개수 세기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근데 선생님은 또 개수 세기형이 무조건 100%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맥락들을 강의에서 다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정돈 하셔야죠 스킬러와 FM 정리 및 마지막이 중요하죠 최화하셔야 됩니다 사회문화 공부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표현이 있죠 내면화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주입을 했어요 스킬러 이렇게 활용해라 FM대로 문제를 풀어라 들었을 때랑 그거로 문제를 푸는 건 상황이 달라요 분명히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고민도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 제가 사회문화에서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나오면 그전까지는 이걸 되게 무시했는데 이거 누가 틀리겠어 근데 어느 순간 막 계속 틀리는 거예요 특히나 모의고사 막 틀리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쉬운 주제를 내가 왜 틀리지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한 대로 안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원래 풀던 방식 그대로 제시문 안에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요런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FM을 통해서 제시문 밖에 반드시 꺼내서 적는다 라고 한다면 꺼내서 적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 하물미어 강의하는 선생님도 꺼내서 적는데 당연히 여러분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쫓기는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수능날 진짜 이 수능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한 번 꼭 적어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마치고 끝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 같으면 진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같으면 정말 이거 달달 외웁니다 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나중에 보세요 한 번 정말 이게 효과가 없을지 많이들 이야기하죠 수능의 냄새 일단 수능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집 밖을 나섰는데 그것도 아침에 어 잠깐만 이거는 너무 쌀쌀한데 반팔로 안 되겠는데 이 느낌은 이미 이미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수능의 냄새가 이렇게 슬슬 드디어 30일이 깨지고 이제부터는 7씩 줄어드는 게 효과가 팍팍 그냥 한 4주 남았다고 하면 지나면 23일 지나면 16일 이렇게 근데 하루하루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해볼만 합니다 분명히 자 그리하여 그냥 단순하게 아 어떻게 이 지옥 같은 30일을 어떻게 버틸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한 다음에 어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그때 막 패배감에 쩔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계획을 세워놓고 달성을 못했을 때 그 느껴지는 아 이 패배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행복한 느낌으로 30번만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수능이고요 그 수능날 보세요 한번쯤 경험해 왔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수능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무슨 수능날은 특별하게 아침에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 그리고 그냥 모의평가 치르듯 가서 시험을 쭉 보고 끝나 엄청 허탈함으로 시험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 허탈하다는 건 성적의 허탈함이 아니라 그냥 느낌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선생님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세웠던 목표였거든요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요 갈비집 가서 밥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갈비를 막 정말 진짜 죽을 만큼 먹었어요 너무 이제 고기가 먹고 싶기도 했고 친구들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능 날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됐구나 됐구나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 곱하기 30번이면 그 날이 옵니다 분명 100일 전에 D100 격응 D-100 격하게 응원한다 이제는 D3 격응이죠 D-31 격하게 격하게 응원합니다 선생님의 뭐 좌우명이랄까 뭐 인생 모토랄까 혹은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에 아직도 이게 쓰여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효불굴 자강불식 동요되지도 흔들리지도 굴하지도 않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쉼없이 나아간다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 많이 들어봤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아 이 진부한 이야기 뭐 마지막까지 계속 한자를 쓰고 계신데 왜 계속 한자를 쓰십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드리는 표현이다 보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응원할 때 마지막에 자주 보여드리죠 끝까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 시기 즈음에 선생님이 시즌 4 적생모 시즌 4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좀 더 분석을 더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시험 문제가 평이하다 보니까 풀리고 끝나는 뭐 털어먹을 게 없네 남는 게 없네 그런 시험지 말고 곱씹고 곱씹고 곱씹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과 더불어서 선지 배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모의구사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항상 이 문장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자랑이 되도록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웠다 라기보다는 요즘 보면 우리 어 게시판 이용하면서 조교들한테도 참 많은 따뜻한 응원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실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의 무례한 친구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건 이 시기 즈음에 원래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한데 가끔씩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지금 신경이 되게 곤두서고 예민하고 민감한 건 아닙니다 우리 연구실에 일도 당연히 많아지고 질답도 많아지고 하니까 근데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 여러분 그냥 선생님 연구실에 컨텐츠를 소비하고 강의를 그냥 듣고 끝내는 그런 친구들도 없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우리 연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 서로가 서로한테 응원하면서 수능까지 버텨보겠다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곡히 호소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조교들도 지쳐요 이미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8월달에 신규 조교들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열심히 질답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달고 있는데 그때 당장에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혹은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막 최근에도 봤어요 실제로 온라인 팀장이 보내준 그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글을 쓸 수가 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연구실에 뭐 매번마다 딱딱한 그런 메시지를 남겨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만약에 실제로 실제로 만나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런 말투로 수능 때까지를 여러분도 우리 게시판을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 큰 세상에서 2025학번으로 정말 더 큰 세상에서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혹은 내가 겪어왔던 이 고등학교 때 혹은 수험생으로서의 삶이 인생의 단은 아니었구나 그때 더 큰 세상에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일 남았는데 잘 버텨 줄이라 믿고요 선생님도 이제 수술 전까지 또 건강관리 잘해서 그 다음에 월간 최적 11월호에서는 당장 이제 목소리를 쓸 수는 없을 거니까 수술하자마자는 그때는 또 안정이 되면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의지를 다져봅시다 우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는 건 그 선생님이 뭐 이런 그 락밴드 티셔츠 입고 있는 것도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오늘 잡히는 데로 옷을 골라서 입은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아니 이게 뭐 그 밴드 이 음악을 들어봐라 라는 게 아니라 유독 이 밴드의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그 딱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두려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 밴드의 라이브 영상을 보거나 그 앨범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최고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 막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해서 수능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실력 발휘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싶지 않으면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배짱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지 뭐 나 이제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뭘 쪼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진짜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있는 밴드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보컬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이 밴드 보컬이 그냥 막 막 뭐 공연에 올라가서 막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팬들이 보기에는 그냥 쟤는 그냥 미친놈이구나 너무 잘해 그래서 뭐 그의 뭐 어떤 행동 말투 하나하나 그런 걸 깔 수는 있지만 공연장 올라가서의 그 모습에 그 실력을 깔 수가 없어 누가 보면 되게 개막라니 같은 느낌이었지만 실력으로는 저 인간은 깔 수가 없어 그 느낌 그대로 그 충만한 자신감 그대로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마음의 또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행복한 30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